안녕하세요 김혜나입니다. 그동안 제가 출연했던 아이스쇼에 보내주셨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 이번 올드에스케이트 2016 아이스쇼에는 제가 출연하진 않지만 제 후배들이 중심이 되어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. 제 후배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1년 8개월이 남았는데요. 올림픽 때까지 피겨스케이팅과 피겨 후배들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저도 아이스쇼 현장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